오키야, 너는 참 너무 이기적이다. 아유. 뭐예요? 아무튼 난 김 간호사 싫어. 이리 줘. 이거 빨리 줘. 아 싫어 싫어. 내가 얼마나 열심히 썼는데. 아이고, 일이 많네요. 아 싫어 싫어. 나는 김 간호사가 좋다니까 너무나 나. 아이고 아이고. 아이고 아이고. 아이고 아이고. 너무 속 없는 양반이. 이씨.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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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너 어디서 나간다더니 왜 안 나갔냐? 조용히 하세요. 아니, 주님. 너 뭐하라는 거 읽어. 그냥 나가기 두지. 아니, 주님. 너 이따가 진단수건로 대포인의 병원을 준거죠. 알았냐? 네. 뭐하라는 거 읽어. 그냥 나가기 두지. 아, 대풍이 뭐하니? 대풍아! 너 밥 안 먹고 뭐해? 아, 대풍아! 뭐하니? 아, 대풍아! 아버님, 제가 가볼게요. 뭐하니? 밥 안 먹니? 어른들이 기다리시잖아. 어제 술 많이 마셨니? 응. 응. 왜 이렇게 많이 마셨어? 응, 그냥. 근데 형, 나 어제 어떻게 왔어? 어떻게 오긴, 네 발로 걸어왔지. 그래. 일어나, 밥 먹자. 어머니가 너 주신다고 부겋국 끓이셨더라, 응? 먹고나서 나하고 얘기 좀 하자, 응? 아, 할 말 없어. 아, 죽겠다. 아, 형. 나 좀 그렇게 심각하게 좀 보지 마. 나 괜찮다니까 그러네. 아이, 참. 일어나자. 일어나서 우선 저, 해장부터 하자, 응? 아, 나. 자, 일어나. 아이, 참. 아, 벌어서 놀라, 가. 무슨 소란이냐. 할아버지, 안녕히 오셨어요. 어이군. 아니, 나 단반에 얼마나 마시는 거야? 조금요. 조금 마신 게 아닌 것 같은데. 아, 할아버지는 조금 마셨어요. 조금 마신 놈이. 아침까지 정신을 못 자려. 아버지. 작작 좀 마셔, 인마. 왜 굽죠? 아, 지금 푸고 있잖아요. 고맙습니다. 야, 넌 왜 맨날 술을 먹고 다니니? 너 때문에 마셨어. 뭐야? 응. 둘 다. 둘 다. 둘. 히힣. 둘 다. 구름. 둘 다. 둘. 둘 다. 둘 다. 셋. 둘 다. 아줌마님, 이 꽃 얼마예요? 3,000원만 주세요 아줌마님, 이 꽃 얼마예요? 아줌마님, 이 꽃, 이 꽃을rzew할 거예요 아줌마님, 이 꽃이 좀 그 느낌으로 아줌마님, 이 꽃 whether its own 집을 줍니다 아줌마님, 도망가면 자세히 아줌마님, 이 꽃을 줍니다 아줌마님, 이 꽃을 줍니다 선생님. 언제 오셨어요? 아까. 오늘 일찍 오셨네요? 어, 좀. 저, 그럼... 어. 커피 드려요? 어. 선생님, 여기 커피요. 어, 두고 가. 네. 네. 약은 이틀째 드렸고요. 내 노래 다시 한 번 주세요. 감사합니다. 네, 안녕히 가세요. 김가원사, 이지성은 차트 바뀌었잖아. 다시 찾아서 가시는 분 들어와요. 네, 선생님. 자, 고개 들고. 아. 아. 선생님, 여기 차트요. 아, 죄송해요. 제가 너무 정신이 없어서... 됐어요. 놓고 가요. 네. 선생님, 저기 점심... 어, 나 점심 약속 있어. 선생님, 저기... 어디 가는 거예요? 따라와 보면 알아요. 어디 가는 줄 알아요. 따라가 줘. 오늘 그쪽 취직자리 어디로 가요. 네? 빨리 따라와요. 들어와요. 어머, 미풍아! 안녕하셨습니까, 누님들. 응. 아, 들어오라니까 뭐해요. 아, 들어오라니까 뭐해요. 까꿍. 야, 얘 눈 큰 것 좀 봐. 아이고. 머리 진짜 부드럽다. 야, 그렇게 예쁘면 너도 빨리 하나 낳든가. 언니, 처녀가 어떻게 애를 낳아요. 그러게 말이다. 하이, 이쁘다. 나이가 며칠하고 했죠? 스무 살인데요. 솔집에서 되는 나이 말고. 네? 열 아홉 살인데요. 이런 일 해봤어요.